안녕하세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무선청소기입니다. 구매시 알아두면 좋을 상들로 시작하여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 마지막으로 미니 제품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하여 원하시는 제품으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전에 고려하면 좋을 사항입니다. 흡입력 확인해보시면 좋고 각 모델마다 흡입력 기준인 AW로 변환하여 적어놓았고 다이슨의 변환 공식을 통해 산출한 값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확인해주시면 좋고 탈착식이면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어서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 무게도 확인하시면 좋은데 바닥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무거워도 상관없지만 주로 벽이나 천장 등을 자주 청소하신다면 되도록이면 가벼운 제품이 좋습니다. 분리세척은 거의 모든 제품이 지원하고 있지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고 브러쉬는 다양하면 좋지만 사실 쓰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쓸만한 브러쉬만 있다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작동소음 적당한지와 충전 편리하게 가능한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후 팁입니다. 분리세척한 후에 완전 건조하여 조립한 뒤에 사용하시면 좋고 브러쉬도 주기적으로 세척해주시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약 2년 정도이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선 청소기 보관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실온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시면 좋고 너무 낮은 온도나 너무 높은 온도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성비 제품 소개입니다. 첫 번째 가성비 제품은 홈플래닛 무선 청소기입니다. 가격 대비 흡입력 170에어와트로 높은 편이고 2단계로 흡입력 조절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2450mAh이고 무게는 1.6kg으로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분리세척 가능하고 5가지 헤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치대로 벽에 걸어놓고 사용 및 충전 가능합니다. 가격은 127,000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3.14점입니다. 두 번째 가성비 제품은 차이슨이라고도 불리는 디베아 무선 청소기입니다. 흡입력은 187에어와트로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2200mAh이고 제품 무게는 2.2kg입니다. 분리세척 가능하고 5가지 헤드 제공 중입니다. 전용 거치대 제공하고 배터리 1년 무상 ES을 지원 중입니다. 가격은 24만 8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5.27점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엄 제품인 LG전자 코드제로 A9S입니다. 흡입력 218에어와트로 높은 편이고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2300mAh이고 제품 무게는 2.6kg입니다. 어플 연동하여 사용 가능하고 헤드는 4가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스팀 물걸레 헤드가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올인원 타워로 거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먼지 비우고 충전까지 하는 제품으로 편리하고 배터리 탈착식으로 사용 가능하여 오랫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116만 2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4.79점입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제품은 다이슨 V-15입니다. 흡입력 현조라는 무선 청소기 중 최강 성능으로 240에어와트입니다. 배터리 용량 또한 4000mAh이고 무게는 3kg입니다. 분리세척 가능하고 6가지 헤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투이나 반려동물 털 등에 상당한 흡입력 필요로 하는 곳에 좋은 제품입니다. 헤드에 레이저 달려있어서 먼지 포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은 125만 7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1.43점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핸디형 제품인 홈플래닛 핸디 청소기입니다. 흡입력은 20에어와트이고 2단계로 조절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은 2500mAh입니다. 무게는 650g으로 매우 가볍고 분리세척 가능하며 3가지 헤드 제공 중입니다. 휴대하기 편한 제품이지만 내구성은 아쉽습니다. 가격은 28,000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2.25점입니다. 두 번째 핸디형 제품은 블랙앤데커 핸디형 청소기입니다. 흡입력은 30에어와트이고 2단계로 조절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은 1584mAh입니다. 제품 무게는 1.25kg이고 분리세척 가능하며 3가지 헤드 제공 중입니다. 차량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디자인 세련되고 내구성 우수합니다. 1년 품질보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8,000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100점이지만 리뷰 수가 적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2년도 4분기 무선청소기 추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